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교육교육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언박싱 정말 떨리는데요. 어떤 소식이 담겨있을지 두근두근 지금 심장 소리 크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지수씨 심장 소리였군요. 그럼 제가 지수씨를 대신해서 언박싱 해볼게요.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놓칠 수 없죠. 제가 할 거예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어머! 한국교직원공제회 온라인 채널 개편 소식이네요! 새단절한 한국교직원공제회 블로그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아마 공제회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은 다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해요! 지난 7월 채널별 특성에 맞춰 교육현장과 관련된 맞춤형, 참여형 고품질 콘텐츠를 새롭게 기획하고 제작해 회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해왔는데요. 온라인 채널들 뿐만 아니라 이메일 소식지인 더케이뉴스레터도 재탄생되었답니다. 네, 회원 맞춤인 편집과 이미지로 개편했어요.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죠? 알찬 정보가 가득 있는 블로그부터 살펴볼까요? 블로그는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고 콘텐츠는 풍부하게 구성했어요. 네, 첫 메인화면은 나열식 인기 콘텐츠와 추천 동영상 영역으로 한 줄로 정리했어요. 스킨 이미지도 눈길을 확 끌죠. 한 눈에 쏙 들어오도록 시원하게 배치했답니다. 썸네일도 짚고 넘어가야죠. 이미지에서 채를 다양하게 하고 모바일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키웠어요. 본문은 양 끝 정렬과 가운데 정렬을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고요. 하단 영역에는 채널 교회 카테고리를 재배치했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포스트에는 전문가들의 기고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집필하는 트렌디한 칼럼 시리즈몰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벌써 기대되지 않나요? 기존 금융과 문화 분야에서 동재 회원님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폭넓은 주제를 가져왔어요. PC보다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 포스트 채널도 완벽하게 구성해놨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SNS하면 빠질 수 없는 대세 중의 대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이목을 끄는 디자인의 카드 뉴스와 채널 고유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간편하게 핵심 정보만 쏙쏙 얻을 수 있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다른 채널보다 쉽게 다른 채널로 이동할 수 있어요. 특히 이벤트에 관심이 있다면 팔로우 필수! 하이라이트 기능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각종 이벤트와 혜택이 펑펑 쏟아지고 있답니다. 썸네일은 다양하게 모바일에 최적화되게끔 팔바꿈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니 지켜봐주세요. 카톡! 카톡! 누구 카톡 왔는데요? 저한테 왔어요. 카카오톡, 친모톡 정말 편리하죠? 채널 친구가 되면 공제회 주요 소식과 더불어 이벤트, 각종 출자사 프로모션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깔끔한 배경 이미지와 눈에 딱 들어오는 소비자 프로모션 이야기로 다가갈게요. 공제회원 여러분은 한국 교직원 공제회와 친구니까! 친추! 꾹꾹! 공제회 소식이 하나를 담겨있는 더케이뉴스레터! 직관적인 디자인과 레이아웃으로 공제회 소식을 한 번에 빠르게 만나보세요. 공제회 주요 소식을 더욱 깔끔하고 편리하게 정리했답니다. 카테고리별 주요 콘텐츠만 선별하고 회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벤트 부분은 보기 쉽게 달력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센스있는 한국 교직원 공제회 뉴스레터! 칭찬해주세요! 한 달에 두 번! 뉴스레터를 구독 신청하실 회원님을 칭찬할 테니까요! 공제회 홈페이지 하단에서 뉴스레터 아이콘을 꾹 눌러! 구독 신청 부탁드려요! 참신한 콘텐츠! 다채로운 이벤트! 새로운 모습의 언박싱! 교육가족과 회원님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유튜브!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교직원 공제 연구소 언박싱이 시즌2에서 3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공제회의 다양한 혜택을 더 알차게 담고 이미지는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답니다. 고품격 영상으로 매월 찾아갈 예정이에요. 멋지게 변화하는 한국 교직원 공제의 모습을 지켜봐주세요! 그럼요! 구독과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려요! 금동체 가득한 공제회원님들도 한국 교직원 공제회와 함께하면 해결 완료니까요! 귀가 쫀끗! 두 눈이 번쩍! 마지막! 온라인 채널 이벤트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진행되는 4가지 이벤트에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제니가 쏠리쏠한 이벤트와 놀라운 당첨 선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제회 온라인 채널에 집중! 또! 집중해야겠죠? 아직 공제회 온라인 채널을 팔로우하지 않으셨다고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팔로우를 꾹 누르고 참여하세요! 따라란! 이렇게 오늘의 소식을 언박싱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말끔하게 달라진 한국 교직원 공제회 온라인 채널이 인상 귀펐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항상 교육가족 여러분을 생각하는 한국 교직원 공제가 될게요! 그럼 다음 언박싱으로 또다시 만나요! 이래의 카드! 관심 카드! 가져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